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 교재 사실 지금까지 수능 이후로 최고의 그 수능 업법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아주 오랫동안 계속 지켜오고 있는 이 업법 끝 시리즈가 개정되면서 이 마지막 활용 점정하는 업법 끝 에센셜 이제 교재 이미 발간됐고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OT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 기본 타이틀은 수능 플러스 내신 업법의 완결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 업법 끝 시리즈를 개정을 하면서 그 이전 버전까지가 상당히 수능에만 최적화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내신을 사실 고3 현역 고3 일학기 기말고사까지 여러분들이 내신에 대한 걸 소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까지 대비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특히 서술형 주관식을 대비할 수 있는 자 이러한 문제들을 각각의 포인트의 문제의 마지막 부분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부제를 수능 플러스 내신 업법의 완결이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이 구성의 고밀도의 이런 교재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일단 뭐 이 업법 끝은 업법의 그냥 키스톤이다 이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뭐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나의 강의의 이제 시그너처 강의이고 그리고 세듀의 시그너처 책 중에 하나로써 사실 이 천일문 업법 끝 어휘 끝 이렇게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의 수능 그 교재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지금까지 이제 그걸 유지해 오고 있는 거죠.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이 어떤 포맷으로 가느냐. 일단 모든 건 다 기출 베이스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출과는 동떨어지게 공부를 해놓고서 그냥 연도별로 기출 문제를 쭉 풀어가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변화되는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적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러한 경향성에 맞춘 그러한 고효율의 학습과 그리고 실전에서의 적응력의 극대화 이게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교과서는 당연히 우리는 늘 교과서가 개정될 때마다 모든 것에 대한 교과서의 총괄적 분석을 해놓고 그것을 DB화 시켜놓고 모든 교재를 만드는 데 가장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가원에서 출제를 할 때 뭘 기반으로 출제합니까. 당연히 교과 과정상의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매뉴얼화 시켜서 출제자들 검토위원들한테 제시를 하겠지만 자 우리도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대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수능과 평가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교육청, 시도교육청연합, 전국연합학력평가 이 기출까지 당연히 완벽하게 분석을 했죠. 왜냐하면 시도교육청 연합,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사실상은 다 실제 평가원에서 평가원 모의고사와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분들과 교집합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거의 뭐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출제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 문제도 당연히 우리가 기출에 대한 범주에 집어넣어야 하는 거고요. 그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분석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출제 빈도순으로 족보화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내신 공부할 때도 사실 내신 기출에 대한 족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걸 정답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데 이렇게 포인트별로 핵심적인 키워드의 포인트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 정수리 속에 쏙 들어가게 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여러분들 책을 딱 펴보면 알겠지만 이게 출제 빈도와 시사점에 대해서 출제 빈도순으로 그것도 사실 1994년도부터 2020년까지 전체적인 것에다가 절대평가로 넘어가는 이 변곡점에 대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그러니까 최근 5개년간의 그런 사이에 있어서의 출제에 대한 것까지 딱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출제가 많이 되지만 최근 5개년에 있어서는 조금 주춤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순위에서 좀 밀려냈고요. 안 중요한다는 게 아니고 다 중요한 것만을 포인트로 잡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맞는 순서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고 내가 이걸 강의에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처음 포인트부터가 철저하게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잡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참조를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 이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 잘 알아도 될 게 어법성 판단을 하는 건 해석시험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 이전에 어설픈 완벽주의를 가지고 안 해도 될 거를 해석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몰라도 좋을 단어까지 지금 어법 문제를 해결하는데 말이에요. 그거에 집착하다가 이게 출제 포인트 초점을 놓쳐서 뭘 묻는 것인지 파악하는 걸 소홀히 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상위 등급에서 더 심해요. 그게 그래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출제를 하고 어떠한 또 이제 함정을 파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게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정말 실전적으로 상당히 고난도의 그런 예문들 들어가 있는 걸 통해 구문 적용 연습을 제대로 할 겁니다. 물론 구문이야 천일문 시리즈를 통해서 다 체계적으로 배운 거고 이거는 빈도순으로 되어 있는 어법 문법의 기출 베이스에서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기출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딱 실전 난도죠. 그것에 대해서 탄탄한 여러분들이 구문 해석 능력을 갖추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시작하기 전과 시작 다 끝내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물론 당연히 업법을 끝내주자는 취지의 업법 끝이니까 업법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더불어 여러분들의 해석 능력에 대한 최종적 업그레이드까지 책임져줄 그런 교제와 강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서 강의의 구성은 일단 50분에서 55분 즉 60분을 넘지 않는 시간은 사실 한 강의의 범위가 시간은 좀 유동적인 거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봤으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2강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근데 32강까지 해야 되나? 문법 문제, 업법 문제 하나 나오는데 그렇게 아주 암해바적인 단세포적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방금 내가 얘기했죠? 이 교제를 통해서 업법성 판단 문제 한 문제를 꼭 맞출 수 있게 맞출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영어 실력에 대한 최종적 업그레이드를 이루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32강 이게 가성비, 시성비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부쩍 성장한 영어 문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엄청 확대된 스스로에 대해서 가신비까지도 야 이거 대박이었네 하고 그렇게 늦게 될 거예요. 32강 시간 투자 꼭 하세요. 그래서 이제 테스팅 포인트에서 핵심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핵심 정리는 물론 이제 이게 최종적인 이센셜에 해당되는 거라 뭐 아주 상세한 기초와 기본부터 시작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 끄집어내서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 수업의 첫 강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좀 어렵다고 한다면 사실은 업법 끝 스타트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현역 고3이고 N수생이고 관계없이 만약에 이게 버겁다. 첫 강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내가 쉬운 걸 일부러 어렵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을 가능한 한 최대한 쉽게 또박또박 자세하게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업법 끝 스타트부터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현실적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잘 결정해 주길 바라요. 어쨌든 이건 실전 난도입니다. 그리고 쪽내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초와 기본에 대한 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미리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범위가 누적됩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중요한 거 배우고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챕터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앞에서 중요한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는 계속해서 누적돼요. 왜? 실제 수능에서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맨 앞에 배치를 해서 이 뒤에 후반부에 가더라도 앞에서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로 연습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실전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 이러한 문법이나 어법 참고서가 갖고 있는 교재와 강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계속 그 단원에서는 그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만 해결한다는 거야. 그런데 절대 단원별로 출제되지 않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딱 문제를 실전 상황에서 마주대했을 때 이게 뭘 묻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전적 의용력을 위해 이렇게 누적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반복 드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건 32강이 꽤 긴 것 같지만 32강 내에서 이렇게 계속 중요한 것들을 누적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그냥 체화를 시키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32시간도 무척 빠듯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딱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 포인트를 총정리합니다. 이게 아무리 잘 배웠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전적 상황에 있어서 실수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권두 부록에도 써놨지만 이게 진화됩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 변별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출제자들의 의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문제가 어떤 단순하고 지역 말단적인 그러한 지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자, 이러한 함정이 많이 요소요소의 지뢰처럼 나타나 있어요. 발부는 터지는 거야. 틀리는 거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실수 포인트까지 본문에 담기 힘든 건 책 속의 책, 이 해설과 정답에까지 도표화 시켜서 네모 박스 안에 정리해놨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자, 이게 해설 몇 페이지에 참조라고 되어 있는 건 무조건 찾아가야 돼. 알겠죠? 찾아가서 네모 박스에 있는 것들을 반드시 정리해둬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다 하게 되면 좀 번거로운 작업 같지만 영어 실력 자체가 놀랍게 업그레이드 될 거라니까요. 내 말이 맞나 틀리는 끝까지 다 가고 나서 뒤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점수와 등급으로서 또 여실히 입증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신과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됩니다. 모든 강의를 들을 때 다 그렇겠지만 반드시 예습을 해야 되겠죠. 미리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문제를 꼭 내가 항상 매 강의 끝날 때마다 오늘 여기까지 한 거고 다음 진도는 이 정도까지 할 테니까 물론 내가 다음 강의 나갈 것보다 더 많은 걸 좀 해놓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하세요. 알겠죠? 시킨 대로 합시다. 나를 기본적으로 신뢰하니까 이 OT부터 듣는 거고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끝까지 믿고 가야죠. 자, 강의 직후에 이제 15분 복습 정말 중요하죠. 이건 비단 이 강좌 교재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거고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사람의 어떤 기억과 그 회상성이라는 것은 매우 단절적이고 분절적이야. 알잖아. 그러니까 뭔가 배우자마자 가장 빠른 시간에 복습을 해야 그것이 short-term memory, 단기 기억에서 long-term memory, 장기 기억으로 그리고 그것이 활용할 수 있는 working memory로 전환될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뭔가 딱 끝나자마자 15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15분 복습하고 주 단위로 들어가면서 틀린 문항에 대한 추가 복습 요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진도 전에 또 추가적인 복습 다시 한 번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휘리릭이라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게 모든 건 다 누적돼야 됩니다. 비단 영어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럼 업법에 대해서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자료로 한번 봅시다. 우선 여러분들이 2022학년도부터 사실 뭐 정시도 확대되고 그리고 실제 EBS 연계 출제에 있어서 거의 뭐 이제 뭐 지금까지 다 이야기해왔던 부분이지만 연계 비율을 줄이고 줄이고 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 비연계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EBS에만 올인 했었던 그러한 학습 전략은 당연히 대대적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마땅하고 그리고 정말 영어에 대한 실력 이걸 제대로 잘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제 진검 승부의 시대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뭔가 잘못된 길로 빠져 있다가 아니 무슨 내신 시험도 아니고 영어를 똑같은 지문을 그렇게 문제만 바꿔서 출제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였습니까? 사실 영어를 제대로 영어답게 가르치고자 하는 사실 대한민국의 나를 포함한 모든 제대로 된 영어 선생의 영어 교육에 대한 사교육이지만 영어 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어 놓았었던 그런 미친 짓은 이제 중단되어 가는 듯 하고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이제 정시 확대 늘어나고 그리고 이 영어 등급별 반영 비율에 있어서의 격차가 증대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뭐 굳이 내가 여기서 자세히 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 거예요. 간단히 토단에서 보자면 뭐 그냥 주요 상위권 대학들에서 보면 업법이 상위권 상위 등급의 변별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업법성 판단이 난도에 따라서 2점 배점 기본이고 3점이 배점되는 게 흔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업법성 판단 하나가 틀리는 바람에 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91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2점짜리 하나를 틀려서 89점이 된다든가 3점짜리 업법성 판단 문제를 틀려서 88점이 된다든가 해서 2등급으로 밀리고 더 심각한 건 정시는 말할 것도 없고 수시에 있어서 최저 등급 2등급만 맞추면 되는데 업법성 판단을 하나 틀리는 바람에 79점이 돼서 절대평가 3등급으로 떨어진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대한 합격 다른 모든 요건을 갖추고서도 합격권에서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애석한 일이 충분히 지금까지도 벌어져 왔고 우리가 개연성 있는 거겠죠. 반드시 맞춰내야 됩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의 뒤에 보면 화면을 띄우진 않았지만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종합적인 문제 드릴을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는 하지 않고 이 업법 끝 실전모의고사 교재가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옵션인데요. 그러나 이제 최상위 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이 교재 다 끝나고 나서는 끝나고 나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업법 끝 실전모의고사 교재만이라도 사서 난 강의는 안 할 거야. 물론 이제 이 시판용 교재이기 때문에 해석, 해설 모든 건 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다 배우고 나서 문제 연습을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우리가 업법 끝 이센셜셜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고효율, 고밀도, 정확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실력 향상을 가져다 줄 이 새 교재, 새 강의 여러분들 1강에서 만나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업법 끝 이센셜셜에 대한 강좌, 교재,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